수제 오징어게임 오뜨기 하하 뿌우 수제 오징어게임 오뜨기 만들어봤지 뿌우 멋지지 오 멋지다 뒷모습은 이런 모습 뿌우우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한다고 뿌우우 오키님들 게임 참가면 안돼 안돼 뜯어보겠습니다 뿌우우 위에 어떤 사탕이 들어있을지 어? 이거 무시무시한 비달 사탕 이ắm 이거 그거 잖아 먹으면 엄청차가지고 혓바닥에 날라가는 그 신사탕이잖아 고기만 해도 너무 셔서 취미고요 이거 먹을수있는 사람 저요 도전 먹어봤습니다 먹자마자 엄청 셔 다음은 이 밑에 뜯어서 얼마나 대단한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뭐야 뭐 들었지 0이다 0이 엄청 레전드인데 0이다 오 레어템 0이 나왔다 0이 뿌 0이 완전 레전드인데 이게 레어템인 이유는 보세요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보면 총 4개의 오뚜기가 있는데 여기 25%의 확률로 0이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다 관리자란 말이에요 영희의 체크허트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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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살까? 응 운 다 썼어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격하냐 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만든래 캬캬캬 알려줄까 뿌 그럼 오징어 게임 오뚜기 만들기 주미주미주미 시작 자 여기 도안했지 이걸 자른 다음 나 세모 잘라 저번에 오바키 누나가 오마이비키 오뚜기 만든거랑 똑같지? 응 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돼 뿌 오케님들 가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알죠 뿌? 이 밉대 받침을 반지처럼 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뿌! 클레이를 떼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클레이를 반지 안에 넣어주기 그래서 오뚝오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뚜기 뒤로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 클레이에 붙여주기 뒤집어서 또 클레이에 붙여주기 짠! 머리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붙여주기 얍! 오뚜기 완성! 어 좋아 나도 동그라미 완성했어 오오오오오 잘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는 포장지를 만들어 줄 건데 겉포장지 잘라주기 뒤로 뒤집어서 이 부분에 퓨 칠해주기 그런 다음 붙여주기 짠! 다 붙였으면 체크리스트랑 잡아서 넣어주기 오오오 넣어주고 위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자사탕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비는 공간 있죠? 여기다가 풀칠을 해줍니다 다 붙인 다음에 닫아줍니다 뿌우! 완성 뿌우! 완성! 캐캐캐! 짜리 왔습니다 우아우와 오겜초콜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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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키잖아? 야 너네 뭐하냐? 올해 오징어게임 수제호뚝이 만들고 있었어 캐캐캐! 오징어게임 수제호뚝이? 우와! 나도 오징어게임 초콜릿 있는데 오 그거 뭐야? 오징어게임 초콜릿이라고? 어! 신기하지? 초콜릿 뜯기 놀이하면 재밌지요! 키키키키키키키키! 저거 재밌겠다 야! 내가 이 수제호뚝이 줄테니까 나랑 바꾸자 초콜릿이랑 올! 그래 그러자! 나도 줄게 바꾸자 그래 바꿔 바꿔! 오 예스! 그럼 나 오뚝이 두개! 오징어게임 초콜릿!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모양일지? 오우! 이런 모양이지요!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 안에는 오우! 이렇게 생겼지! 우와! 오우! 내부시지마!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오징어게임 초콜릿! 도전하시겠습니까? 나는 세모로 한다! 한다! 간단할 것 같은데? 봤지! 오! 전공뿌! 나도 이 모양으로 해본다! 깨깨! 그러면 오! 오! 의외로 쉬워! 깨깨깨! 애매하게 성공! 오! 나 제일 어려운걸로 해본다! 오! 나 제일 어려운걸로 해본다! 우선 모양! 가장 성공할 것인지! 이완한거 제일 어려운걸로! 오! 이거 진짜! 여기까지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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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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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공할거야! 다시! 여기만! 여기만 뜯었는데! 너무 맛있다! 뿌! 맞아! 화이트 초콜릿 입에서 살살 녹아 맛있다! 깨깨깨! 맛있다! 맛있다! 나 뜯어본다! 그래 뜯어봐라!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지! 오! 오! 비달사탕! 이 수제 호뚜기를 가지려면 비달사탕을 통과해야 한다! 으악! 엄청 쳐서 몸이 저렉저렉해지는 비달사탕! 흥! 하수군! 나는 통과했는데 뿌! 양 갈래가 통과했다면 절대 지울 수 없지! 간다! 나도 통과할 수 있다구! 비달사탕!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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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차! 엄청 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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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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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세모오뚜기가 들어있을지! 뜯어보겠습니다! 으악! 세모다! 세모!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세모오뚜기! 오오! 음! 내가 만든거 뽑았다! 야! 너 체크리스트해! 아! 맞다! 체크리스트! 오! 여기도 있었어! 오! 세모! 하하하! 잘 만들었네! 대성공해야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징어 끼인 수제오뚜기 만들고! 오징어 끼인 초콜릿 먹기! 대성공! 고!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사랑해!